진하수지와 민희경 씨 디자인이 일본 쪽에서 인기 최고입니다. 네 이름 걸고 디자인 회사도 좋고 구두 회사도 좋아. 언제부터야 일 핑계를 둘이 만나서 시덕거리면서 세미분계. 억지 쓰지 말아요. 왜 이래요 대체.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. 돈이 문제지 돈. 수술비 나가 나가. 이 꼴이 괜찮아 이게. 나 더 이상 당신 이대로 그냥 못 둬. 이건 아니야. 이렇게 살 순 없어. 넌 내 옆에 있어야 돼. 이 사람 옆에만 있으면. 민희경 네가 살 수 있어.